왜이렇게 안죽어? 슬기로 탈컵 생활 연막빌런 뭐야 뭐야 이 뭐야 이 미친놈들 지오랄 란드 리트 소스 따라오지마바 치료좀하게 그래서 CBS 다 썼다고? 잡았어?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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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명 더 있네. 폭 던졌다. 나 죽을 뻔했다. 틈만 나면 얘들 구간 좀 보아지. 먼저 들이 안되지. 지구 멸망할 때까지 가만히지. 아니... 아니... 이게 진다고? 오? 오?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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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히힛 미안하다 형이 많이 미안해 얘들아 흠 뒤흟 왜 이렇게 안죽어 어후 아이! 몇마리야 들어와있었네!? 유저구나 오우 아 개못 던져 진짜 왜그러자 오늘 못됐다 오우 어 왜그러냐 나 오늘 왜그러냐 진짜 아 이거 어깨 때문에 그러고 어깨가 너무 아파 지금 맞아 계산은 잘 못됐어 쭉쭉쭉 어깨가 약간 뼈랑 뼈끼리 부딪혀갖고 그 약간 열나는거 알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어깨에 힘 펴져서 자꾸 마이프소를 놓쳐 픽픽픽 중고립이네 아이 지금 클릭좀 되나 레벨 6이네 세 마리네 세 마리네 왜 안나와 나와주라 아 왜 저러 갔네 어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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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크로 오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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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폭돈지는 소리 안들려 오바 참치덮밥이네 진짜 그룹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왕만 두바이 호텔 러시아 여자와 만두먹기까지 지금 날씨 왕만